사람이 북적한 마디그라 축제가 한창이던 어느 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신나게 축제를 즐기고 있었는데 선박을 살펴보는 한 남자 수상한 물건이 보이는 그때 순식간에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 도착한 ATF 소속 요원 버그 거대한 규모의 사건으로 인해 FBI까지 동원되었죠 휴가 간 동료를 대신해 현장을 살피던 와중 눈에 띄게 된 단서 하나 곧장 단속국으로 향한 더그는 연락을 받지 않던 동료 레리에게 메시지를 남기게 되는데 자신을 찾던 여성에게 메시지를 남기던 와중 단서가 발견된 장소에서 수상한 사람을 목격하게 되죠 폭발이 일어나기 직전 시신을 발견했다 연락을 받게 된 더그 그녀의 이름은 클레어 고의적으로 훼손되고 결박당한 흔적이 발견되었죠 그렇게 클레어를 조사하기 시작한 더그 그녀의 집에선 알 수 없는 메시지와 혈흔이 발견되는데 이상하게도 클레어의 음성 메시지함에 담긴 더그의 메시지 그렇게 조사를 마치고 단서를 공유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간 더그 그곳에서 연락두절인 동료 레리의 차를 발견하게 되는데 충격적이게도 그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버그는 황급히 한 연구소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선 위성 데이터를 통해 과거를 살펴볼 수 있는 백설공주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죠 마치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 클레어 그녀가 차를 팔기 위해 한 남성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때 더그가 쏜 빛에 반응하는 날전의 클레어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더그는 사실을 요구하고 백설공주 프로그램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타임머신이란 것을 알게 되죠 이런 기술이 있었음에도 범인을 잡지 못한 사실에 분노하는 더그 그렇게 타임머신을 이용해 과거의 더그에게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데 전송에 성공했지만 이를 확인한 것은 더그가 아닌 레리 그는 곧장 사건 현장을 찾아갔고 이것을 이유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었죠 충격도 잠시 범인을 놓칠 위기에 신호를 잡으러 무작정 뛰쳐나간 더그 간신히 범인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대로 놓칠 수 없던 더그는 끝까지 그를 추격했고 끝내 한 장소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람을 잔인하게 태워버리는 범인과 그곳에서 발견된 레리의 시체 조사가 시작되고 더그는 현장에서 클레어의 귀걸이를 발견합니다 범인의 신원이 파악되고 곧장 체포된 캐롤 오스타드 그는 미래를 볼 수 있다는 이상한 말들을 늘어놓았죠 팀이 해산되었음에도 사건을 포기할 수는 없었고 연구소로 찾아가 과거로 향하는 더그 하여간의 어린이들이 진행은 안 그대로 연구소 만화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Doctor! Who the hell is that? Where'd he come from? This is weird. Clear! 1, 2, 3, 4, 5, 6, 7, 8. I'll get the tattoo. 깨어난 그는 곧바로 클레어를 찾아가는군. I'll get the tattoo. I'll get the tattoo. I'll get the tattoo. 범인의 공격을 간신히 피해 그녀를 구해내지만, 범인은 놓치고 말았죠. Oh! Wait a minute. It's okay. Wait a minute. I'm a part of a special surveillance unit. We've been tracking them. I got to make it. I only got an hour and forty minutes to catch up to this guy. Your house is on the way. We'll go by your house. I'll get cleaned up. I'll drop you off. 익숙하게 물건을 찾아 치료를 시작한 더그. Sure. 자신이 봤던 흔적은 과거 스스로가 남겼던 것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런 더그를 수상하게 보는 클레어. Who are you? I'm Doug Carlin. Is Agent Douglas Carlin working out of that branch? Uh, yes there is, but he's not here right now. He's green, black, not bad looking. Okay, wait. Phone password. All right, got it. He can tell me the truth. What if you had to tell someone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world, but you knew they never believe you? I'm trying. You never know what someone might believe. I gotta hurry up and get down there. What's gonna happen ahead of time. Then how come you didn't know that? I'm gonna change the thing. Sorry, call you so early, but... 그녀를 구했지만 바뀌지 않는 상황에 다시 부득가로 향하게 됩니다. 범인을 찾은 이대. 그리고 더그의 차를 발견하고 수상함을 감지한 오스타드. 그리고 그를 쫓아가는 클레어. 이내 범인에게 들키고 마는데. Sir, there's no passengers allowed on the car deck during transit. 더그가 범인의 시선을 붙잡고 있던 그때 결국 그는 사망하게 되지만 아직 폭탄이 남아있었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희생했던 더그는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었죠 그렇게 슬픔에 잠긴 클레어 그리고 그녀 앞에 나타난 현재의 더그 그녀의 시선을 붙잡고 잊지 못하는 것 그녀의 시선을 붙잡고 잊지 못하는 것 그녀의 시선을 붙잡고 잊지 못하는 것 그렇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